오늘은 강강술래에서 고기 먹자 새로워진 3층 건물이 깨끗하네요 주차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주말이라 사람들이 복잡고 착했어요 맛있는 양념국이 주문했어요 지우는 아기 의자에 앉아서 메뉴판에 관심이 보이네요 맛있는 고기 먹을 생각에 우리 지우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숯불에 직원분이 맛있게 구워주세요 전문가의 손길을 믿어보겠습니다 고기 익히 기다리면서 지우는 좋아하는 자체를 쉽게 봤네요 고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도 먹고 또 먹고 잡채도 먹고 골고루 먹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고기가 엄청 맛있다 보이죠? 얼른 잘라주세요. 지우는 작게 잘라줬어요. 푹 불어서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맛있다요. 혼자서도 야무지게 잘 먹죠? 엄마도 맛있게 먹을게. 안녕히 계세요. 잘 먹어줘서 예쁜 지우와 즐거운 식사시간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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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